안녕하십니까 구디옥 복선자 입니다. 일부는 배에서 해야 되는데 배에서 못했습니다. 탈착하는 과정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발전기 190마력 예 인페라 해수인페라 입니다. 냉각각통 해수인페라 청수글라 씻어주는 게 일이죠. 요 니데나 나가지고 하나 재생 하나 해놨고 일본말로 막기 까이 하나 하나 해놨고 새간게 달고 요비로 배에 만들어 놓아놨겠습니다. 자 먼저 금방 부르렁키로 뿌리 빼고 하나 만들어 놓고 뿌리 조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가장이 사악 한번 보이게 오란듯 구리스 좀 바르고 마린구리스 입니다 마린구리스 마린구리스 좋지요 마린구리스로 사악 발라줍니다. 마린구리스 그거는 뭐하는겁니까 마린구리스라고 지금 잡고 계신거는 뭐하는겁니까 마린구리스 사살사살사살사살사살아 달래요 한번 넣으세요. 이거 고무망치 입니다. 보이시죠? 3방치로 하면 안됩니다. 고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볼트 열처리 볼트 17미리 입니다. 임팩 임팩을 이쪽으로 주십쇼 됐습니다. 어어 어어 오케이오오케 어어 끄고 여기 상끄고 안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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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배가 불었죠? 불렀습니다. 옆에서 보면 야간 폰 납니다. 안전기 교환하고 지금 아 불이 매고 아 여기 세거 범버 이거 세거하고 요거 보이죠? 안전기 이 안에 콘데서 뜯어서 바꿨습니다. 완전 뺑이 치었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좀 씻다가 이거 마저 설치하는거 설치하고 다 설치하고 다시 영상 또 해보겠습니다. 혼자서 찍고 혼자 살놓고 이게 힘드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장의 일상 해수스테나 싹 깔았습니다. 전체 다 민물을 좀 씻고 바닷물이 흘러가지고 씻고 벨트하고 싹 아이고 보십시오. 지금 해놨습니다. 아이고 세거로 싹 물 세가지고 민물로 쫙 바닷물 튀긴 데는 민물로 싹 세척했습니다. 안전기 전쪽에 1번 콘데이션 저 안쪽에 보이죠? 여기 1번입니다. 2번 3번 숫자 보이죠? 7번 1번 그 콘데이션 나가지고 뜯어가지고 빼내고 생동을 쐈습니다. 생동을 쐈습니다. 저런 짐에 에어컬리나 바꿨고 오늘 일 못한거 삭삭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전구도 아마 몇개 저번에 세거 시켰는데 뭔가란거 새카만거 보이죠? 새카만거 보이죠? 이거 새거 가는거 깨끗하죠? 이게 두개하고 저 앞에 새카만거 갈 생각입니다. 세개 싹 깔고 또 영상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새정구고 이게 헌정구 안에 보십시오. 페라멘터 행강도와 똑같죠? 시익컨무습니다. 오래되면 오래되면 새골을 이렇게 바꿔드려줘야되겠죠? 깨끗해 안녕께 쏨 쥐